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지금 신규 선생님이 지금 입사하신지 일주일 되셨는데 환자들에게 인지도가 아주 급상승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일주일 만에 가능했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비교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조금 준비했지만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글귀들을 잘 살펴 주시고 혹시 나한테도 이 부분이 적용되진 않는가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은요 먼저 적용되는 부분은 도수치료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도수치료 상담에서부터 치료사의 애티튜드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어 드릴 때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일반 매뉴얼 치료 혹은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은 심플 매뉴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병원에서는 이렇게 보험이 되는 물리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한 7분에서 많게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치료사들이 전담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도수치료 1시간 이렇게 치료를 하시기도 하는 게 아마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 많은 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일 겁니다. 이게 업무 시스템인데 대부분 신교 선생님들은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어서 어디에 배정이 되냐면 이렇게 심플 매뉴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배정이 되시죠. 신교 선생님들 혹은 신입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손으로 핸들링을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제 여기서 조금 부각을 나타내거나 여기서 조금 이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빨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수치료 쪽으로 넘어오셔서 이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시는데요. 자 이제 우리 신교 선생님 비포 애프터를 한번 제가 딱 구분해봤습니다. 정말 극명하게 이렇게 딱 갈리고 저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하셔가지고요. 정말 놀랬는데 아마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뜻이겠죠. 자 처음 우리 신교 선생님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서 복학을 하신 케이스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강의를 듣긴 하셨지만 어떤 도수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어떤 강의를 듣거나 교육을 받으신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혼자서 자신만의 치료를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정립해 오면서 자신만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이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같이 제가 일주일간 관찰하면서 느낀 바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하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자 먼저 질문을 보면 상담이 아닌 업무 처리를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환자를 이 환자분을 치료하고 이제 다음 환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만을 위한 질문 어디가 아프세요? 네 한번 엎드려 보세요.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가 되는 질문이죠. 환자분과의 소통이 많이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거죠. 이러다 보니 이런 패턴으로 가다 보니 이제 치료 과정 중에 어떻게 공감대가 형성이 될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치료 과정 중에 환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계기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전 단계에서부터 어디가 아프세요? 한번 엎드려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떤 질문이나 대화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치료 과정 중에 대화를 뜬금없이 이어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계기가 없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환자의 상태를 내가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받는 치료로 인해서 환자가 지금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10분짜리의 심플 매뉴얼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떤 마음 애티튜드를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점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치료를 마무리하게 되는 그러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일해 왔던 어떤 형태가 계속해서 이제 밀려드는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치르다 보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된 거죠. 과도한 업무 혹은 이제 바쁜 업무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삐바삐 일처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일처리를 위한 그냥 단순히 일처리를 위한 어떤 프로토콜이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료의 시작과 끝이 깔끔하지 못합니다.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특히 치료가 종결될 때에는 드라마가 갑자기 끝나는 느낌입니다. 엎드려서 이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실게요 하고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이러한 부분들 마치 제가 비유로 들었지만 드라마가 한 10분 정도는 더 가야 되거든요. 지금 스토리로 봤을 때는 아직 등장인물이 제대로 다 자신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질 않았는데 거기서 그냥 뚝 하고 엔딩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촉지하는 위치도 그때그때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치료 전과 후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촉지하는 손의 위치가 어느 정도는 일치해야 동일해야 예를 들면 엘포파이브의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있다. 텐더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오늘 치료했을 때와 이틀 뒤에 치료를 했을 때 그 위치를 동일하게 잡아야 이틀 전에 치료했을 때와 또 현재 치료했을 때 비교가 되는데 그렇게 되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손을 촉지하는 위치도 다르고 위치가 다르니까 당연히 필링이 어떤 비교가 안 되는 거겠죠. 또 치료를 할 때에도 바디웨이트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대부분 손가락 힘 위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내 어떤 그 이를테면 예를 들면 마사지의 느낌이 느낌이 겉도는 느낌입니다. 깊숙한 느낌이 안 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마루타가 되어서 받아봤던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데요. 이거는 철학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일을 일로써 끝내니까 이 치료사만의 우리 신교 선생님만의 철학이 보이질 않아요. 물론 지금 연차나 나이가 사실 많은 게 아닙니다. 아직도 20대시고 저는 40대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사실 저는 나이가 어리고 적고를 떠나서 나이가 어린 사람도 이 환자를 위해서 고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자체로서 철학이 발생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죠. 환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끔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환자에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환자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런 표현하는 방법이 좀 서툴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비포로 해놔서 이렇게 여섯 가지의 점을 제가 아주 냉철하게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제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점심 때마다 하나하나 하나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다 기억을 못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 티핑 포인트를 찾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상담이 됩니다. 이제 상담이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루에 예를 들어서 30명의 환자를 본다면 그중에서 5명만 목표로 삼아서 제대로 된 상담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봐라. 그리고 그분들의 환자와 고민 그분들이 갖고 계신 내면의 고민과 그리고 현재 문제를 알아내기 위한 질문들을 구상해보고 디자인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조금씩 이제 상담이라는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이 조금씩 이제 술술술술 나오면서 입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일주일 만에 저랑 아주 이제 오늘은 아주 농담도 저랑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입도 풀리고 이제 신규로 이제 입사한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어색했던 긴장감들이 조금 이렇게 해소되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어깨에 힘을 빼고 환자와 상담하고 환자와 얘기하고 하는 게 조금 아주 좀 편해지게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아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하루 하루가 다르게 정말 노력하시는 게 보입니다. 자 신규로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환자의 이름을 외우는 것도 그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치료 시작 전에 정말 다정하게 인사하고 또 치료가 끝나면 아 오늘 이렇게 치료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요. 그 치료사의 나이를 나이의 어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사람의 애티튜드 그 사람의 어떤 품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환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치료사를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서요 치료 시작과 끝이 나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애티튜드를 갖춰나가면서 상담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치료 과정 중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거죠. 자 환자분 지금 제 손 힘 괜찮으세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세게 해드릴까요? 어떠세요? 아프진 않으세요? 자꾸 이렇게 보면서 그 환자만의 어떤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다음에 왔을 때 이제 그 설정된 힘으로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매번 오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환자를 파악해가고 이제 거기에 맞게 맞춤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간혹간혹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죠? 환자분은 어디 사세요? 아 저도 그거 좋아해요. 하면서 이렇게 자꾸 공감대를 형상할 만한 계기를 만드는 것 지금 일주일 만에 이런 것들이 아주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료와 시작 끝도 처음에 비하면 많이 발전되셔서 이제 조금 뚜렷하게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보일 정도는 됐어요. 특히 환자마다 아프신 부위가 다르잖아요. 어떤 환자는 목이 아파서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환자는 허리를 삐끗해서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환자는 어깨가 너무 굳고 피로감 때문에 오는 분이 있고 정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분이라는 기간 동안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충분한 상담과 대화를 통해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피곤하죠. 일을 함으로 인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머리를 써야 되니까 피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합니다. 환자와 상담하고 한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치료를 하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대1 맞춤식으로 그 환자에 맞게 마무리 멘트를 하는 거죠. 환자분 오늘 환자분의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이러이러한 치료를 했어요. 이제 다음에 오실 때 혹시 통증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통증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대로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다면 오늘 오신 정도를 10으로 놓고 봤을 때 다음에 올 때 뭐 9876 이렇게 혹시 숫자로 표현해 주신다면 뭐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주신다면 제가 그 변화에 맞게 방법을 맞춰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딱 이렇게 환자분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마무리된 그 후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 얼마나 고급집니까 소위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1년차 2년차 선생님들이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친다고 봐요. 아 정말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전연차 선생님이든 또 아니면 이제 막 졸업하신 선생님이든 자꾸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선생님의 입이 그대로 이렇게 닫아져 있으면 안 돼요. 자꾸 환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환자분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자 손을 촉지하는 위치가 이제 좀 비슷해져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점심때마다 이건 이렇게 해봐 저건 저렇게 해봐 하면서 이제 알려드렸더니 손을 촉지하는 위치가 동일해지니까요. 전후가 이제 비교가 조금씩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왔던 환자 그리고 이틀 뒤에 왔던 환자 이렇게 해가면서 나름대로 조금 여유를 갖고 핸들링을 하시는 걸 좀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오늘은요. 바디웨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또 바로 적용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바로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시는 거는 가르쳐주는 사람한테도 동기부여가 돼요. 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죠. 그래서 해보고 안 되는 게 있으면 또 왜 이게 안 되는지 궁금해하는 점을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이것도 정말 이런 적극성을 나타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소신을 갖기 위해서 이제 치료에 임하기 위해 노력함 이 부분인데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막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기치료가 끊어서 삐삐삐삐삐삐삐 울리고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딱 환자 앞에 딱 멈춰서는 순간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하고 정말 어떤 고급 호텔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이렇게 딱 정중하게 매번 치료할 때마다 자신의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임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요 정말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품격을 드러내주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환자를 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주일 만에 이게 너무 많이 적용이 되어버렸어요. 이 선생님이 너무 이걸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였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냐면 이틀 전에 받았던 어떤 여성 환자분이 오늘 이틀 후에 자기 남편을 데려오고 혹은 하루 전날 치료받았던 어떤 아주머니가 그 다음날 자기 지인을 데려오고 이런 일들이 일주일 만에 계속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신규 선생님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하기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직원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그동안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해왔던 어떤 패턴들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정말 어렵거든요. 이 선생님이 지금 4년 차예요. 올해 4년 차면 그래도 비교적 사실 연차가 많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중에 3년은 재활 파트에만 계셨던 분이에요. 실제로 근골격계에 온지는 1년이 좀 넘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 1년 좀 넘게 자신이 어떤 공부해오면서 나름대로 해왔던 그리고 이런 습관들을 이렇게 제가 알려주는 대로 고쳤다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고 저로서도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극명이 드러나면서요. 진짜 병원 내에서도 환자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저희 원장님은 표정이 조금 약간 무뚝뚝한 편이시긴 한데 잘 웃긴 하시지만 안 웃으시면 되게 무뚝뚝하신데 일주일 만에 정말 만족하는 환자도 늘어나고요. 와... 이래서 우리 지금 입사하신 신규 선생님은 아직 도수치료 쪽으로 가시진 않았지만 정말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여섯 번째인데요. 여섯 번째 자신만의 소신을 갖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뉴얼 치료의 방법을 아는 것만큼 매뉴얼 치료의 방법을 아는 것 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매뉴얼 치료의 어떤 방법이라는 건 뭐예요? 본질이 아닙니다. 이건 수단이에요. 그럼 본질은 뭐냐? 본질은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환자분이 오셨을 때 그 환자분이 아프다. 통증이라는 느낌을 호소를 하면서 낫기 위해서 병원에 오는 거고 우리는 그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공부 중에 환자를 치료해 가면서 그 통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환자가 나에게 얼마나 신뢰감을 더 갖는가 하는 수단인 겁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본질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사람에게 있는 거죠.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매뉴얼의 근본은 매뉴얼 치료를 하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근본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겠어요. 여러분 매뉴얼 치료 공부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로? 라고 물어보시면 가장 제일 많이 듣는 분이 선생님 어떤 책 봐야 돼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장 본질은 이 환자에게 내가 접근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게 사실 도수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나는 환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1년차 선생님이면 환자분에게 뭘 주실 수 있어요? 내가 경력이 1년밖에 안 되는데 환자분에게 뭘 주실 수 있어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5년차 되는 선생님이라면 환자분에게 뭘 주실 수 있어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목록으로 적어보세요. 자 바로 그것들이 결국 뭐냐면 환자가 나에게 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환자가 여러분에게 왜 와야 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우리 피조프를 사랑하는 구독자 선생님들 환자가 여러분에게 왜 와야 될까요? 만약에 와야 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무엇 때문에 환자가 오는 걸까요? 이게 불분명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환자를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분명하면 근데 이게 뚜렷하면 여러분은 환자분에게 간결한 설명만으로도 그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왜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애티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치료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환자분의 마음을 공감해 주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미 환자분들은 이 선생님 정말 믿을만 하구나 라는 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신규 선생님이 지금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주일 만에 가져오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자신만의 소신을 갖고 치료에 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자세가 우리가 천마디의 말보다 이러한 노력하는 자세를 기울이는 게 더 훨씬 강력하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자가 왜 나에게 와야 되는가 그리고 환자가 나에게 왔다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이 뭘 잘하고 뭘 못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지금 현재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나 자신 전연차 선생님들이든 아니면 연차가 많으신 선생님들이든 한번 스스로요 저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아주 기분 좋은 경험을 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경험력이 어떠하든 또 경험이 어떠하든 현재 내가 어떤 치료를 하던 간에 10분 심플 매뉴얼이 되었던 아니면 도수치료가 되었던 어떤 걸 하던 간에 지금 현재 내가 치료사로서 어떤 품격을 갖고 나가고 있고 내가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